안녕하세요 최고의 패션을 소개해드리는 패션 리더 정경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 패션 디자이네이션 비아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승인의 패션 스타가 되고 싶은 비아변이에요 오늘 저희한테 소개시켜주신 의상 컨셉은요?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죠 바로 줌마룩이죠 줌마룩이라 하면 아줌마 아줌마 패션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08년 성남 머란시장 컬러 첫 번째 패션에서 최고의 마달라 선제인데 레오를 만나보도록 하죠 준비됐죠? 준비됐죠 레오 파트너 컴온 베이비 컴온 어서오세요 레오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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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브라보 와우 브라보 와우 와우 멋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오네요 개그맨들도 정말 4,5년 정도 활동하다가 할 게 없을 때 할 거 없을 때 여장하는데 넌 3개월 만에 했어 형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와우 와 오늘 의상 너무 완벽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블라우스 럭셔리함이 잘 잘 흐르는데요 그렇다면 이 블라우스 브랜드 어디 겁니까? 최고의 명품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번쯤 가져봤을 만한 그런 최고의 명품을 준비했어요 레오 파트너 볼까요? 보세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너무 이 명품 명품이니까 뜯어지지도 않아요 네 네 보세요 최고의 명품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선생님? 아니 괜찮아요 목 보니까요 아 그럼요 이 사람이 지역을 바꿔줘서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완벽한 패션에 모자 하나만 써준 다음에 더 완벽할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더 포인트를 머릿속에 두게 되면 점점 더 정말 핵심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죠 바로 이걸로 편안하게 머리를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야 오우 밭일 나갈 때 이렇게 오우 럭셔리합니다 아 네 귀여운 척 하지마 그러면 이건 또 어디 브랜드 어디 겁니까?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명품이죠 정말 그리고 한정판이에요 아 그래요? 바로 조찬영 선생님 고위기념 이 필로소에서 만든 바로 한정판 럭셔리 터번이죠 누구신지 제 친구 아버지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패션에 어울릴 만한 머스테이버 아이템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고의 아이템이죠 정말 세상 모든 여성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바로 망사백이에요 너무나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다 탐내하는 망사백 바로 이거죠 이야 와 정말 갖고 싶네요 멋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? 뭐라 저 씨부를 사나 이 가방을 구입하게 되면 원플러스원으로 하나의 명품백을 또 하나 선물로 드리죠 아 설마요 정말이에요 에나메 토트백을 선물로 드려요 에나메 토트백이요? 그렇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다 갖고 싶어하는 에나메 토트백이에요 좋아 이렇게 들어가면 3세트죠 아 쌤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쇼 리더의 정경민 I'm Leo 변비예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honey Ung NO Forgive 으 Hang 여기 안녕하세요 碗 형 감사합니다.